스티비상 수상은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큰 기기가 되었습니다. 저희 회사가 지난 10년간 200% 이상의 계속 연 성장률을 기록한 객관적인 노력과 우리 임직원들의 10년 동안 쉼 없는 땀과 노력, 또한 회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이게 모두 합쳐져서 띄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스티비상 수상은 작년에도 우리가 받았고 금년에도 받았지만 매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. 매년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이,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하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현실로 그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